박지영 아나운서로 한번 대타를 쓰실 때가 온 거 아니에요? 그 카드는 웬만하면 좀 안 쓰려고요 몇 번 써봤는데 제대로 이렇게 효과를 본 게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아니 어제 100개 치고 왔대요 100개 100개 예 우리 야구교실에서 좀 배워갔는데 아직까지 좀 믿음이 안 가요 아니 이제 리드 잡으셨잖아요 이제는 좀 쓸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7, 8점 조금 믿을 하면 버리는 카드로 버리는 카드로 아니 그 지난 시즌이었나 지지난 시즌이었나 박지영 아나운서 경기 중에 방출하신 적 있잖아요 오늘 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방출까지 하면 같이 일하는데 제가 좀 불편해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방출까지는 좀 그렇고 일단 데려가는 걸로 데려가는 걸로 신재영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그러면서 10대 6까지 됐습니다 신재영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그러면서 10대 6까지 됐습니다 근데 저 김용희 선수를 저 팀으로 트레이드 한 건 제가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얻어맞고 있어요 본인이 다 양쪽에서 점수를 다 주고 있어요 오늘 경기 아마 최단 실점 투수가 김용희 선수가 될 것 같은데요 실패 Communications